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령의 주광입니다. 이 법고대통령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 프로를 정말 좋은 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죠. 저한테 누가 얘기 들어왔는데 애견,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만이 넘었대요. 애견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 근데 이제 항상 밝은 면 뒤에는 그림자도 있잖아요. 어두운 면도 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뭐냐면 유기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길고양이들? 뭐 이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나 개, 강아지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뭐냐면 거세 수술하세요? 거세 수술이 뭐야? 새끼 못 낳게 하는 거. 뭐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많네요. 거기다 또 무슨 뭐 살처분 같은 동물들에 대한 얘기. 오늘은 좀 동물과 사람의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거나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당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는 너무나 같아요. 사람의 유전자와 식물들의 유전자도 너무 같아요. 지구상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은 이게 서로 공존공생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당장 동물과 식물은 우리가 리사이클링 시스템이겠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온 폐기물 가운데 하나가 탄산가스가 있잖아요. 탄산가스 식물들이 먹으면서 또 뭐죠? 거기서 뭘 내보내요? 그렇죠? 우리에게 산소를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물. 당장 우리가 자축인묘. 무슨 띠야 보살? 앞에 무슨 띠? 무슨 띠? 돼지 띠레. 우리 보살 무슨 띠야? 태산성 보살 무슨 띠? 토끼 띠레. 우리 보살 무슨 띠? 뱀띠 봐봐. 전부 다 뱀띠, 개띠, 소띠, 닭띠 다 그래. 잔네비띠. 물어보면 다 동물하고 연관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서양에서도 호러스코프, 아스트례로지라고 해서 점성술. 이른바 말하면 하늘에 빛나는 별 있잖아요. 전갈자리, 별자리 거기 보면 전갈도 전갈도 이게 짐승이 미물중생이잖아요. 전부가 다 동물들과 관계있다. 미물중생과. 서양의 점도 그래요. 서양점들도 동물하고 관계있다니까. 황도 12궁이다. 이게 대체로.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 호랭이띠, 말띠, 용띠 다 이 중에 다 시비간지가 돌아가니까. 시비지신상. 약사일의 시비야차대장 있잖아요. 다 시비지상과. 우리가 시비지신상, 약사일의 시비야차대장. 다 이게 연관이 있다니까. 황도 12궁. 1년 12달. 사람과 동물이 떼려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복이 많아가지고 사람 곁에 태나가지고. 지난번에 보살님이 강아지 데려왔는데 잠바도 입히고 핸드백도 들고 말이죠.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완전히 막 그냥 잠바도 이쁜 잠바도 입혀가지고 핸드백도 입고. 아이고 나 참 환장. 그런데 어떤 게. 이 사랑의 문제거든. 어떤 강아지는 또 그냥 완전히 부대집. 완전히 뭐라. 그냥 막. 아이고 찬밥이지. 그냥 키우다 그냥 갔다. 우리 능인성은 뒷산에도 가끔 가다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를 매놓고 가요. 그럼 내가 경비실한테. 아 이거 또 신도가 갖다 놨구나. 강아지 밥주라고 하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집에서 황구 누렁이를 키웠거든요. 누렁이 등치가 컸었는데. 저보다 조금 작았지만. 그러면 누렁이 굉장히 큰 게 있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연애를 했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아 내가 치열하게 연애를 한 사람입니다. 아 보통 연애가 아니라. 하여간 연숙이라고. 제가 사랑하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에요. 완전 첫사랑이야. 그런데 내가 짝꿍이었거든요 얘가요. 그런데 내가 너무 걔를 좋아해요. 걔는 노래를 참 잘해요. 학교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을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가 이 사랑의 아주 처절함을 그때 느낀 사람입니다. 얘는 하여간에 숙제도. 암호계야 내 숙제 해줘. 그러면 가져와요. 그러면 항상 숙제를 두 번 하는 거야. 나는 두 번. 걔 것도 해주고. 곤충 채집해 주면. 가슴이 그냥 낭떠러이에 떨어지면서. 매미 잡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걔 때문에 죽을 뻔. 하여간에. 걔가 또 얼마나. 암호계야 나 고무줄 좀. 고무줄이라는 게 옛날에. 산골짜기 달아오면. 잔잔하잖아요. 고무줄 좀 해다. 그러면 고무줄을 그때 읍내가 사와야 되거든. 그러면 면도칼 가지고 뭐예요. 딱 노려보다가. 팍탁 끊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만일에 도망가서 이제 학교 갈 때. 집이 갈 때. 야 그러고 주는 거예요. 내가 꼭 무사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흑기사처럼. 아 근데 이제 한 번 제가 걔 때문에 허벌라게 터진 적이 있는데. 고무줄을 탁탁 끊어 도망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기둥서방이 있는 거야 또. 고무줄 한 대에 기둥서방이 있는 거야. 덩치가 큰 녀석이 나보다 그냥. 허벌라게 뜨들겨 만지기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연숙이네 그 강아지가 삽살개였는데 그 개하고만. 내가 연숙이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 개하고만 놀라고 그러는데 이 누렁이 자식은 아주 웃기는 지조가 없어. 얘가. 얘는 돗자리 집 딸내미. 돗자리 집 내가 싫어하는 여자 있거든. 그 집 애하고도 먹고. 동물들이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데나 챙피도 모르고 흘려붙잖아. 우린 그래도 아무데나 하진 않잖아. 아무데나 만난지. 이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동물들이 좀 그런 수치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를 제가 동물농장을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동물농장을 보면 개들도 고양이들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로 막 비치는데 그 후미진 지하에 있잖아요. 그 지하에 집 짓는 지하실 그 후미진 데 아 엄마 고양이가 죽은 거야. 근데 새끼 고양이가 뭐라 계속 먹이를 물어다 갔다 날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보니까 엄마 고양이, 어미 고양이 그 위에 그냥 먹이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야. 엄마가 죽은 걸 모르는 거지. 제가 뭐 동물농장을 보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그 느낌, 감정을 좀 읽으려고 가끔 글을 봅니다. 지난번에 또 하나는 강아지끼리 연애를 한 거야. 아, 강아지들 사랑도 치열하대.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자기 이 숲가 가진 사람과 안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죽은 거야. 태가 어떻게 말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뭔가 하니 장사를 지내려고 그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 죽었는데 이걸 막 물어다가 놓고서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호단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걸 봤는데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들도 뭔가 하니 연애할 권리가 있다고. 새끼를 낳을 권리가 있고 엄마 될 권리도 있고 아버지 될 권리도 있고 물론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건 있어요. 무슨 뭐 자기가 아기 낳고 싶지 않으면 정관 수술 같은 거 하잖아. 여자들도 무슨 수술을 하지. 아기 낳지 않으려면.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박보살 얘기는 하나 했구나. 시간 없지만 정말 이걸 하나 아셔야 된다. 나야 될 건 나야 돼. 분당 사시는 분인데 원래 카돌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보살이 완전히 거의 빈사 상태야. 몸무게가 그냥 진짜 막대기 같아. 그런데 성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있는데 능인선언 나오는데 나 모르고 신임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 성당 다니는데 나도 성당 다니거든. 친구가 여기를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미 죽을 걸 알아요. 이제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친구 따라 왔는데 그러면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는데 걔 제가 물어봤어. 보살 아이를 몇이나 띄운 사람은 아이 띄운 사람은 좀 달라요. 제가 이거. 그런데 뭐냐면 이 보살이 왜 뭐냐 왜냐 잠을 잘 때마다 누가 와서 목을 누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몇 년에 거쳐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못 살 수밖에. 계속 목을 누르는 거예요. 몇 년 전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했더니 3년 전 3년 전의 보살은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의 이상이랄까 주변에 무슨 이상 상태가 없었더니 3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하혈에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고민고민하다 그러면 드러낸다고 자궁 적출 수술한 거예요. 자궁 적출 수술한 다음서부터 진짜로 그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밤마다 누르니까 목을 누르니까 잠을 이루질 못하니까 그 후로부터 잠을 3년 이상을 못 잤대요. 피곤이 상자패에서 팩짝 놀랐어. 보살 내가 그랬지. 보살 애를 몇이나 지웠어. 애를 지운 적이 애를 지운 적이 아니까 애를 지운 적이 있대요. 그 며치나 다섯 명을 지웠대. 야 이거 너무하지. 다섯 명을 지웠다는 거예요. 보살. 그것도 생명체인데 보살. 마음의 꺼리지 않아. 아닌 게 아니라 아이를 지우고 나오면 아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우면 가온이 쇠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살. 믿든지 말거나 간에 그래서 성당에 위력미사라는 게 성당에 닿아야 위력미사라는 게 있어요. 신부님한테 위력미사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런 위력미사도 훌륭하지만 보살. 이제 진짜 참회를 빌어야 된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제가 그 보살하고 8개월을 실험했습니다. 보살. 내가 법당에 있든 없든 와서 무조건 108백. 108백 힘도 없는 거야. 그럼 10번이나 20번이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여간에 스님이 얼굴을 봐가지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천도제진에 갈 테니까 오늘부터 살고 싶으면 하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도 괜찮아. 그건 다 운명이라는 게 당신의 길이니까. 근데 친구가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이제 아 제가 나갔다 법당을 쑥 돌아오면 어느 달 꼬박꼬박 있어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내고 천도제하고 또 천도제하고 그래가지고 8개월쯤 지나니까 이 보살이 살이 몸에 붙는 거예요. 잠도 잘 자게 되고 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정관술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애완견들은 그냥 뭐죠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문제거든 사랑 사랑의 문제야. 그 사랑을 막 하다가 그걸 길고양이 이 뒷산에도요 들깨들이 많아요. 밤이 되면 컴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쇼해요. 들깨들이 많고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많고 우리 법당에 고양이 얼마나 많아요. 고양이 집채만한 고양이가 다닌다니까. 과장해서 차를 디룩디룩 쪄가지고 근데 그런 고양이들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새끼 나가지고 왜 그러면 유기견이라거나 길고양이 들깨가 생겨내요. 복을 못 받았는지 그 주인들이 밥을 잘 안 주냐니까 집을 나갈 수밖에 보살펴주자니까 어떤 강아지는 그냥 막 잔바리 피고 핸드백 채워가지고 루즈 막 칠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귀고리도 달고 코고리도 달고 막 있는데 어떤 강아지는 갔다. 인간의 잔악함이야. 요즘에 개모들 와요. 야 저도 개모 밑에 컸지만 정말 안타깝잖아요. 사람이 자기 인간인데도 자기 배로 안 났다고 자기 남편을 하면서 전처의 아들 딸들을 막 저도요. 정말 개모한테 엄청 시달린 사람입니다. 아 정말 뭐 백설공주 얘기 심청전의 뺑덕이 엄마 장황연절 허씨 얘기 전부 다 개모는 악력 물론 개모들 가운데도 훌륭한 개모가 있긴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개모이 콜 악력잖아. 그게 그게 속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사람의 아들 새끼 딸 새끼들 대하는 개모들의 자세도 그런데 동물들 오죽하겠다. 갖다 버리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길고양이가 될 수밖에.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동물을 키우면 책임을 책임을 져야 했는데 제가 애완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 이 애완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개가 먼저 죽습니다. 아 그러면 난 그런 보살도 봤다. 개개다 모든 걸 걸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개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개가 사람보다 먼저 죽잖아요.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개가 죽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완전히 그냥 막 아휴 그냥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러니까 참 이것도 큰 문제라니까. 큰 문제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너무 과한 거야. 또 사랑이 너무 없으면 버려버리고 제가 여기 오다 보면 법당 오다 보면 개호텔 강아지 호텔 있어요. 우리 법당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와 웃기네. 어디 강아지 호텔 있습니다. 강아지 호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저는. 와 어디 외부에 가고 인터넷 어떻게 강아지 오를까 인터넷에 올려놓는데요. 그럼 어디 외지에 갈 땐 밥값 주고 돈 주고 강아지 반값 주고 하면서 말이죠. 강아지 호텔비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값도 그렇게 싸지 않대요. 그렇게 호사하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결국 뭔가 아니 길바닥에 버리고 유기견하고 말이죠. 인간의 잔혹함이에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개들을 막 이렇게 무슨 뭐 애기 못 낳게 하고 새끼 못 낳게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개들도 뭔가 아니 물론 길고양이들이 문제가 있긴 하죠. 많이 번성하면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네드몽과 아니 이상의 생명체를 잉태하라고 나왔으니까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 짓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경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체가 그 뱃속으로 나와야 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버리면 자연의 율법으로 억울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법하고 율법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아니면 유기견 어디다 갖다 주고 애기를 낳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인간들이 자기 새끼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이나 강아지나 송아지나 고양이나 개나 이게 참 진대가 없습니다. 동물보다 더 개만도 못한 놈이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개를 유기하거나 개를 어떻게 잘못하면 저렇게 만약에 저런 눈이 띵글한 저런 보살들이 뭔가 하니 개를 어떻게 유기했다 그러면 내 생에 물로와 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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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와와로 분모해요. 저렇게 머리가 푹신푹신한 저런 보살는 뭐라 개를 잘못 따르고 동물을 한 번 하거나 악덕을 싹 푸들 푸들 자기가 그렇게 간다니까 장난이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니야 그래도 지옥 아기 축생 이렇게 나가잖아 사람과 가까우니까 사람들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에 다른 능원경에 보면 강아지로부터 승격되고 동물로부터 승격되어 온다 그러잖아 진짜로 그래요 얼굴이 동물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니 부처님경에 동물들이 사람으로 승격해 온다 그러고 소가 조상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장난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자기가 자기가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못 키우겠으면 정세위로 키울 수 있는 데 갖다 아무데나 버리지 말란 말이야 아무데나 버리니까 유기견이 되고 길고양이가 되고 이러잖아요 책임을 지라니까 자기가 키우겠으면 약속이야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그것도 죄야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가 자기가 그 개를 못 키우겠으면 뭐 어떻게 개 키우는 데 갖다 맥게든지 말이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정식으로 내가 너 너무나 못 키우니까 그것도 동물들하고 이별하면 동물들 슬퍼합니다 동물들 슬퍼해요 갖다 유기견하면 계속 주인을 그려워하고 슬퍼하고 내 생에 다시 만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물들을 키울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무슨 개체수를 증장시키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애기 못 낳게 하고 걔네들도 뭔가 어머니들 자격이 있는 어머니들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가 돼서 아들 새끼들 키우고 절을 먹여야 될 뭐라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동물을 키울 때는 너무 그냥 막 그냥 그냥 뭐 애리중지하고 너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 심어지면 병이 닿냐 어느 시인의 시잖아요 사랑도 병이냐 사랑도 병이냐 해 너무 깊으면 상사병도 있잖아 새끼가 좋으면 너무 심각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내가 키우겠다면 정말로 아무따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건 내가 아무따나 갖다 버리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슬퍼해 안 슬퍼해요 주인을 잃어버렸잖아 슬퍼해요 길고양이 들고양이 인간의 뭐라 잔악함이 낫는 겁니다 제대로 키워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런 그 유기견 같은 거 이런 거 길고양이들이 안 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 그들의 어떤 권리를 그들의 천부적인 어떤 권리를 뭔가 정말로 박탈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동물들을 함부로 하는 건 이거는 절대로 정말 악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동물들을 잘 그렇게 뭔가 키우고 얼마나 살겠어요 걔네들 키고 20년인데 키우기가 힘들면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키우겠다는 사람한테 전해주든지 하고 함부로 길바닥에 버리고 이런 건 죄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시고 유기견 아무 때나 버리고 이런 거 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개체수를 주려고 무슨 뭐 어? 이런 뭐 그리고 꼭 하나 말씀해 뭐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궁을 적출한다지 남자들이 정관수술한다지 이런 것들도 이 산하제안 지금 당장 봐요 산하제안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애기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애기는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지금요 이것도 큰 문제라니까요 습이 그렇게 돼버렸어 생활 어려우니까 자연의 어떤 룰 자연은 이 대대의 흐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 자연의 우주의 룰이 있는 걸 우리가 함부로 막 손을 대버리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아시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스님 길고양이라고 들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길고양이를 위해서 물과 음식을 준비해놓고 따로 준비해놓고 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대요 네 각 지자체에서는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 방편으로 중성화 수술을 네 그렇습니다 시키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애묘인들과 동네 주민들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네 한쪽에서는 고양이도 생명인데 강제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게 맞느냐 또 한편에서는 네 돌봐줄 주인도 없어 죽어가는 고양이들이 없어야 된다고 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스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수를 맞으시고 네 긴장해서 그런지 막 울라고 그래 울라고 그래 질문하면서 그런 실제 자기가 체험이 있는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당에도 고양이가 몇이나 된지 몰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고양이 얘기 나오면 아유 지금도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게 말고 제 체험인데요 아 제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창문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지금도 항상 가슴에 그냥 막 합장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아유 지금도 그냥 선연하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요즘엔 많이 오래 됐지 얼마 걔 됐지 어떻게 있는 거 아니 겨울이니까 아마 겨울 전에 새끼를 뱉나 봐요 근데 그때 방충망이 없었는지 그 창문을 타고 고양이가 제 옆에 방에 이제 창고 같은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다가 의자에다가 새끼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뭔 거 아니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찬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문을 창문을 창고 보니까 닫았다고 말이에요 아유 지금도 그냥 마음이 막 아파 그런데 제가 후에 어떻게 다 그 방을 잘 안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런데 의자 위에 글쎄 그 새끼 고양이가 말라 죽었더라고요 아유 제가 불찰이 아니 거기 들어와서 고양이가 새끼를 알아요 꿈에도 안 생각했잖아요 아유 정말 막 가슴이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이거 웬일이야 이거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뒷산에 가서 이제 기도 드려주고 어 하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럴 자체인데 그런데 제가 너무 참 몰랐던 게 겨울인데도 그 제 옆에 방이었거든요 창고 방이 그런데 고양이가 앙칼리 먹어서 이야 이야 하는데 그 의미를 몰랐었어요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거기다 놨는데 문을 닫은 걸 내가 몰랐죠 아유 정말 제가 그 후로부터 참 정말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고양이집을 곳곳마다 지어주라고 했는데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사는 녀석도 안 사는 이제 꼭 어떤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금방 크더라고요 유심이 그 다음서부터 고양이 너무 빨리 커요 빨리빨리 크더라고 어디 가서 고양간에 가서 먹고 난리 고양이가 또 기관실 기계실 배관을 타고 들어가면 나오지 어떻게 몰래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고양이를 빼내려면 생선이 있죠 생선 냄새가 또 고양이를 나오게 하는 말이에요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고양이 생태를 여는 건 학자들이 뜨구만요 그런 먹이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가 그런 데 들어가서 있는 아우 뭐가 있어요 고양이들도 그 후로부터 제가 이야 이거 정말 동물들이 동물농장을 옛날에 제가 가끔 보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본 거 말라 죽은 그 고양이 몸이 앙상한 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가운데 그 고양이 엄마가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제가 항상 유념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보면 새끼를 낳고 있잖아요 수명이 오래 안 가요 아참 이게 문제가 수명이 오래 안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막 거의 수명이 다 할 때쯤 오면요 막 헌디가 나고요 온몸에 막 그냥 헌디가 나고 와우 기운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병원에 그래서 제가 뭔가 아니 그전에도 명달행 때인가 그 간사장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어디 좀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병원에 데려가면 뭐하냐고 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고양이라거나 개라거나 이게 민물 중생들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는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알아요 근데 들고양이나 그 고양이도 우리가 법당에서 키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온 거야 법당에 누가 뭐냐면 누가 말하지 않을까 가서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막 아무거나 집어먹고 살이 막 이렇게 찌는 거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어느 순간 언제부터 그 막 헌디가 나고 눈곱이 막 나고 그냥 막 졸기만 해요 자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지금 그 고양이한테 준 사료 있잖아요 사료 부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그 동물들 있잖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그러더니 이제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고양이들도 그런데 아 우선 고양이는 천적이 있잖아요 우리 법당이 그러니까 아마 쥐가 덜 할지도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쥐를 잡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쥐소리가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자연계 사이클이 다 있어요 먹이 사이클이거나 먹이청이라거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지만 이 길고양이라거나 들개 이 뒷산에도 들개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버린 개들이죠 온다니깨 이런 개들 보면요 막 살이 찢겨있고 그리고 또 이 개에 대해서는 유명한 정승 얘기가 있는데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어느 정승이 개가 됐어요 개가 되면 사람이 개가 되면 전생을 다 기억한다네요 이 개가 돼가지고 자기가 전생의 정승이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들개들하고 싸우게 되면 막 물려서 찢기고 말이에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사람도 괴롭지만 개들끼리도 괴롭게 생겼어요 망 불고 그냥 저도 깽갱깽갱 소리가 나고 난리에요 이러면 법당에 꽉 있으시다가도 집에 가면 법당은 저 혼자 밖에 없어요 그럼 뒷산에서 막 개소리가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그 정승이 뭔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어느 날 길가다 스님을 딱 만난 거예요 스님들이 졸졸졸하니까 스님이 너 나를 아는구나 나를 아는구나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스님 따라가는데 너 몸 바꿔라 저기 저 탯돌에 있는 돌 절의 법당에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박으면 내가 네 혼을 천도해가지고 사람으로 낳게 할게 그런데 아무리 개라도 죽기 싫잖아요 도망갔다가 또 너 오늘 왔는데 오늘 한번 머리를 박아볼래? 아는 또 앉은 거예요 몇 번째 그러다 드디어 문구하니 아이 이제 너무 힘들까 그래서 그 개가 머리를 박고 죽었는데 혼을 막 쫓아가지고 어느 집에 간 거예요 이 집에 얼마 있다 얘기가 나오면 몇 살 대부분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 아이를 스님으로 데려다 키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고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생명체들도 우선 첫째로 자기가 이 개를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요 그 개를 제대로 키워줘야죠 약속이거든요 거기다 정을 붙이는데 함부로 정을 띄게 되면 그 개도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것도 갖다 고속도로에다 버리고 어디다 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자기가 버리지 못하면 개 보호센터에 갔다 개를 제대로 키우는 뭐라 그런 데 갖다 주시든지 아무데나 버리는 건 이건 뭔 거 아니 그 죄에게도 뭔 거 아니 씻을 수 없는 마음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 조조수인 말 많아 개도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도 너무나 안타깝고 주인을 그리워하는 동물농장에 나오잖아요 주인을 그리워해요 계속 그리워합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못 낳게 무슨 뭐 이렇게 중성화시키거나 이렇게 한다 아 이거는 개들 개들도 연애들 권리가 있고요 개들도 뭐라 엄마 아버지들 권리가 있는 거 개들도 사랑해요 아주 친구 짱구처럼 놀잖아요 개들끼리 노는 거 보셨죠 너무 사랑합니다 물론 내가 키우던 그 누렁이 황부는 말이죠 지조가 없어서 막 이게 저게 붙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좀 진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견인구가 천만이 넘는다니까 천만 명의 사람이 개를 한 마리씩만 해도 개가 천만 마리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가 키우지 못하겠거든 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보신탕 얘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왕왕탕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동물들을 키우는데 정말 자성과 사랑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내 이 개를 키우겠다 그러면 뭔가 아니 양자를 삶는 거나 마찬가지로 파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된 수가 많잖아요 그 강아지도 잘못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아지 동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BBS를 통해서 복고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은 사람마다 모두 다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조상님을 꿈에 배고 좋은 일이 있어 뭐 로또 복권을 댔다든지 이런 당첨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었지 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이혼 꿈도 있고 돼지 꿈도 있고 네 또 어느 분은 또 꿈을 꾸지 않고 또 나쁜 꿈을 꿨다고도 합니다 악몽도 있죠 그래서 저도 역시 2012년도에 네 이상하게도 그 누구로는 항소에 연을 이렇게 걸고 있는 속꿈을 꿨는데 한 3일 뒤에 한 3일 뒤에 저희 애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정상인이 되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은 믿어요 꿈을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나 네 네 네 태몽이라든지 좋은 우화 네 네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에도 네 네 모두가 이렇게 책자 같은 데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은 자주는 끼지 않지만 꾸지 않지만 또 그 꿈에 믿어야 되는지 또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는 맞으세요 네 아 이거 참 꿈과 우리의 인생 꿈과 일상생활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사실 꿈 그러면 꿈의 해석을 쓴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지근 프로이드 Interpretation of Dreams 꿈의 해석 아 이 꿈을 프로이드가 잠재의식 프로이드는 자기가 잠잘하고 일어날 때마다 꿈을 기록했답니다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꿈 이제 20세기 최대의 천재 가운데 몇 사람을 꼽는데 하나는 의문의 여지 없이 뭔가 하니 프로이드를 꼽습니다 또 하나는 다윈 다윈의 맘먹을 정도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를 들어가가지고 대단한 발견한 거죠 근데 물론 아인슈타인도 있지만 세 사람입니다 삼천재 삼천재 가운데 다윈도 무슨 혈통 가운데 무슨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프로이드와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보면 또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대단히 표면적인 겁니다 아 우리 불교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우리 현대문명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의식세계도 그렇고 전부 다 표면적인 어떤 연구를 가지고 전체의 인류로 호도해가는 말이죠 우리 일념 삼천이라 우리 꿈은 말이죠 우리 의식세계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념 즉시 무리한 건 무리한 건 못 죽이념이라 일념 삼천이고 우리의 생각은요 이게 우주와 통해 있습니다 우린 삼차원이지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삼차원이지만 우린 뭐죠? 마음은 부처님이거든요 우선 꿈이라는 걸 접근해 들어가는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런 꿈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죠 우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플로이드도 자기 책에 보면 제가 플로이드 책을 봤으니까 꿈을 꾸고 나면 왜 기억이 안 나는가 플로이드도 설명을 못해요 슈린펠트 유명한 그 자기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걸 인용을 합니다만 왜 사람은 꿈을 꾸고 깨어나면 꿈이 어선프리한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플로이드도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플로이드가 몇 가지 특장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우선 우리가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럼 눈, 귀, 코, 몸이라는 강한 아주 강한 암 이름만 말하면 감각기관이에요 우리의 강한 어떤 그런 인상을 지어줍니다 무슨 말씀을 얘기했죠? 눈을 뜨고 사는 시간이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텔레비도 보고 만나고 하잖아요 눈이 커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상자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찍는단 말이에요 찍어대잖아요 당장 그러죠? 지금 오늘도 방송을 보면서 제 말씀들은 다 테이프 레코딩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비디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비디오면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는 그 영상이 아니라 영상의 모든 그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리소스 of memory 기억 퇴행이라고 해서 최면 히프노우티즘 최면을 딱 걸어버리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깨달음의 문을 타기하니까 한순간에 8천생이 보였다는 거예요 천생에 8천생이 보였다니까 그리고 관을 해들어가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회가 되는 걸 여러분 봤대요 한 번 상전벽회가 되면 600억 년인데 수천억 년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그게 찍혀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깨달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그런 영상화된 저작물이 없겠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수는 알라야식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전락된 최초의 단계를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알라야는 뭐냐 우주 전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에도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는 게 아니고 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마음이 화물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냐 몸이 마음에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활한 우주와 인간관의 어떤 그런 채널 어떤 하나의 체계라고 보시면서 꿈을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꾸고 있잖아요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선 강한 인상이 지어지니까 강한 그런 영상화된 영상화가 강하게 strongly 강하게 뭔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이되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꿈이에요 그런데 플로이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꿈은 인간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다 욕망충족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건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시스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꿈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필수불가격입니다 꿈을 안 꾸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꿈을 못 꾸기고 잠깐만 잠을 못 자면 꿈을 못 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이제 우선 하나하나 풀어가면 시간이 짧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선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생시에 먹이 꿈이 되니까 생시에 살아가다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이 많잖아요 남편한테 꾸준함을 듣거나 아내하고 뭔가 가정이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으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돼요? 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에 원만치보다 길을 가다가 멋있는 남자가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텔레비에 딱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동건 선수가 나타난다 그럼 그날 저녁엔 장동건소하고 탁 잡고 슬로우 슬로우 퀵퀵 돌아가는 거예요 사장한테 꾸준함을 들었다 꿈의 역전입니다 꿈을 꾸다 보면 내가 사장이 되고 사장이 쫄병이 돼가지고 내가 패는 거예요 꿈의 역전이에요 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꿈은 또 무도덕해요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들의 꿈은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깊어지게 되면 우리 의식세계가 어떤 경우는 이른바 말하면 이게 영혼의 차원과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고차원의 세계와 만나는 장이 또 있다니까요 이게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10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꿈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대 구식유사 유식론 유식론의 원체계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회가 될 때마다 우선 오늘 꼭 말씀드리면 꿈은 고차원적인 세계와 통화 방법 통신 방법이라는 걸 우선 알아두시고 꿈 속에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차원이 다른 세계와의 어떤 그런 내가 꿈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니 연결이 되는데 왜 꿈을 깨나면 잊어버리냐 우리가 보는 파동은 강한 파동이지만 주파수가 이른바 말하면 알파파, 시타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아주 대단히 뭔가 하니 파동이 체크가 잘 안 되는 고차원적인 세계의 파동은 우리 인간의 세계의 이 버전과 이 두뇌 버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두뇌 한 구석에는 다 이게 저장돼 있어도 꿈을 정화시키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꿈 속에서 우린 죄를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린 잠자듯이 죽고 아시겠죠? 우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송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